20년 가까이 묻어뒀던 제 유년시절을 이 기회에 작품화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유년시절을 흐더군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시부문 소장자들의 소감을 청해드리도록 할 텐데요. 이때는 새들이 내려와 산란하고 날아가면 목정밭의 가욱이 안겨서 불타진듯 노란 부리들이 안그를 찢고 미소를 시작합니다.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의 첫날에 천중히 가더리오 반창은 올라와 숙소 500원 내 어머니 찾았구요 뱃뱃마당 소문들은 사냥같이 여운 소양이 되어버린다 백조야 나지 마라 너 자본 것만 아니다 나 상기 바랜슨에 서랄 쫓아내왔노라 방사하 어항노 대박 귀모니소 헤어비고 나무는 꼬마를 마시고 팔베고 노아서리 헤헤헤헤헤헤헤 당구 살이 가리 깜아 안토록 롱롱롸 홀리게마 홀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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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관했습니다 홀리라 까 까 써야지 여 경계 허브라치 어머니 가리난 시로 시로 사고자 하니 일렀던가 피철이 특수رج가 다시 이로 병들 다 가 가 닦아!